안녕하세요. 오늘 그럼! 마늘 양념장 물 양념장 마늘 아삭아삭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어 설탕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탕후라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초콜릿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겉은 치즈가 오이 그리고 맵다 사과의 입만이 속끄러워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튀겨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안에서 치즈가 상당한 고기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문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계란 아이고 바삭urn 위